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토요일 오전 10시 42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내가 지금 생활한복을 입었잖아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생활한복을 구입했다 그래서 이제 생활한복을 입고 녹화를 합니다 예전에는 두루마기만 입었었는데 두루마기하고 생활한복하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입고 녹화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말이죠 내가 생각하는 5.18 광주사태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5.18 광주사태가 순수한 민주화 운동이냐 아니면 지만원 박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대규모 북한의 기릴라들이 넘어와가지고 일으킨 소유냐 뭐 이런 것이 아주 첨예하게 논쟁이 되고 있잖아요 아직도 지만원 박사는 계속 5.18 사태는 민주화 운동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광주사람들한테 많은 고소도 당하고 또 집단폭행도 당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5.18 광주사태에 관해서 되도록 내가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평범한 아주 내가 지금 유튜브 하는 제목이 뭡니까 민초의 목소리잖아요 민초입니다 민초 그러니까 아주 우리 대한민국의 평범하디 평범한 아예 민초라고 해야 될 그런 평범한 국민의 한 사람이다 평범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되도록 시끄러운 일에 나서지 않으려고 하는 게 민초의 습성이다 그래서 나도 그런 거예요 나도 민초의 한 사람이니까 되도록 사회적으로 아주 첨예한 논쟁거리가 되는 거 그런 거에는 나서지 않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5.18에 관해서 잘못 얘기했다가 또 여러 가지 불이익이 가해질까 그것도 꺼려지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내가 그 5.18에 관해서는 절대 내가 얘기를 안 하려고 했던 입장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5.18에 관해서 내가 좀 얘기를 해두겠어요 5.18을 얘기를 하기 전에 북한 정권의 속성을 얘기를 해두겠습니다 북한의 김일성 증의의 가장 큰 죄악이 뭡니까 동족 상잔의 6.25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동족을 무참하게 많이 죽인 게 바로 김일성입니다 요즘에 전두환이 뭐고 살인마 전두환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살인마가 누굽니까? 김일성이가 살인마죠 김일성이는 정말 6.25 동족 상잔을 일으켜가지고 우리의 한민족을 무참하게 많이 죽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입니까? 유교가 끝나고 유교가 53년에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유교가 끝나고 한 12년, 10여 년이 지난 후에 65년도인지 65년도인지 67년도인지 내가 지금 자료를 보질 않아서 정확한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만 65년도인지 67년도인지 그때 김일성이가 중국에 가서 중국의 지도부층과 협의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협의를 했냐면 남한에는 미군이 있어서 우리 단독으로는 전쟁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중공이 지원해달라 중공이 지원해주면 내가 남한의 해방전쟁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중국에 가서 중국 지도분들한테 나를 지원해달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유교가 끝난 지 10여 년 남짓했을 때 또 한국전쟁을 김일성이에 일으키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65년도인지 67년도인지 그때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군대가 미군과 같이 월남에 파병돼가지고 월남에 가서 전쟁을 하느라고 한참 정신없이 할 때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군인 대다수가 월남 파병을 해가지고 월남에 가서 월남 전쟁에 싸우다 보니까 여기 아무래도 우리 대한민국이 소홀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도 그런 거예요 미국도 전력을 다해서 월남전을 지원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국 무슨 방위라든가 이렇게 한국의 안보라든가 이런 건 소홀해질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아 이때다 하고 무릎을 탁 치고 중공에 가서 군대를 지원해달라 이렇게 요청했던 겁니다 그게 뭡니까 유교가 지난시 10여 년이 흐른다 흘렀을 때 제2차 유교전쟁을 또 일으키려고 했던 게 김일성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호시탐탐 기회만을 엿보는 거예요 기회만 생겼다 하면 내리 밀겠다 이겁니다 기회만 생겼다 하면 내리 밀어서 통일을 해버리겠다는 것이 김일성의 생각이었어요 그걸 생각해 보세요 대규모 광주에서 소유사태가 발생하는데 북한의 김일성이가 그걸 그냥 보고만 있겠습니까 아따 때가 왔구나 이렇게 할 것 아니겠어요 아니 호시탐탐 노려보고 있는데 기회가 왔다 하면 아따 때가 왔다 이렇게 손바닥을 탁 칠 거다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5.18이 일어났을 때가 우리나라에는 최규하 대통령이 통치하던 때거든요 그런데 최규하 대통령은 참 얼떨결의 대통령이 됐던 사람이 있고 그래서 그리고 또 최규하 대통령의 최규하 정권의 한계라는 것은 과도기적 대통령이라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과도기적이라는 그런 한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최규하 대통령이 통솔력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통솔력을 마음껏 발휘하지 못할 그런 한계점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정치사를 보면 말이죠 이승만의 절대 권력이 사라지고 나서 윤보선이가 들어섰는데 윤보선이는 내각제 대통령이라 아무런 통치 권한이 없고 그 이제 장면이가 통치를 했거든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운 역사 시간에 배운 게 있습니다 윤보선 정부라고 하질 않고 윤보선 정부라고는 배우질 않았어요 장면 정부라고 배웠습니다 그게 뭐냐면 윤보선이는 내각제 대통령이라 실권이 없는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장면이가 통치를 했기 때문에 장면 정부라고 배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절대 권력이었던 이승만이 사라지고 나서 그다음에 정부가 생기긴 했지만 내각제라는 그런 절대 권력이 아닌 그럼 좀 우유부단한 정권이라고 할까 이래가지고 그때 얼마나 내각제 정권이 혼란스러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구태타가 일어난 거예요 오히려 구태타가 일어나가지고 박정희가 들었었던 겁니다 박정희가 들어서가지고 박정희가 또 절대 권력을 통치했잖아요 절대 권력을 통치하다가 박정희가 죽고 나니까 공백기간이 생긴 겁니다 공백기간에 최규화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는데 대통령이 됐어도 박정희의 절대 권력을 행사했던 그런 여운이 그런 게 살아지니까 대통령은 있었지만 공백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권력의 공백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때 전두환이가 들어선 거예요 절대 권력의 공백기간이 생기니까 그때 전두환이가 대통령이 됐던 겁니다 하여튼 그건 그렇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만원 박사라는 양반이 있어요 지만원 박사라는 양반이 있는데 그 양반은 계속 5.18 광주 사태를 뭐라고 주장하냐면 5.18 광주 사태는 순수한 민주화 운동이 아니고 북한의 게릴라들이 대규모 개입한 그런 빨갱이들이 개입한 그런 게릴라 전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계속해서 무수한 봉변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만원 박사의 의견이 다 옳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지만원 박사의 얘기도 일부 좀 과장된 면이 있긴 있어요 뭐냐면 지만원 박사가 주장하는 그 논리를 이렇게 들었다 보면 광수라는 게 인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광수라는 인물들이 나오는데 광주에서 싸웠다는 광수라는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광수라는 인물들 중에는 지금의 탈북민들 탈북민들 중에서도 이름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강명도 교수 그다음에 이순실 이순실 탈북민 있잖아요 지금 떡공장 운영하는 이순실 해가지고 이름 있는 탈북민들은 광수로 다 지목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름 있는 탈북민들이 다 광주 소유사태에 개입했었다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고 나와서 탈북민들한테 고소도 걸리고 그랬었나 봐요 그런데 그런 점은 좀 지나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지만원 박사가 주장하는 말 속에도 좀 지나치다 이런 논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논리들이 있긴 있지만 어쨌든 큰 골자는 지만원 박사의 의견이 설득력이 있는 겁니다 북한의 세력이 개입됐다는 거는 지만원 박사의 말이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을 만한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께도 얘기했지만 북한의 김시일과 정권의 속성이 뭡니까 호시탐탐 노리는 겁니다 호시탐탐 통일의 기회가 있을까 수시로 남한을 엿보는 거예요 엿보다가 보니까 아차 박정희라는 절대 권력이 사라졌지 최규화라는 사람이 대통령에 올라앉았는데 절대 권력이 사라지고 나서 과도기적인 대통령이고 최규화가 또 우유부단한 면도 있다 그런데 광주에서 소유사탐이 일어났다 이제 때가 왔구나 이렇게 판단할 건 당연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광주 사태에 북한의 특수훈련을 받은 게릴라들이 개입이 됐었다 이런 얘기는 나는 증거 있는 얘기는 못하고 내 짐작으로 생각할 때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만원 박사가 주장한 그런 의견에 타당성이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전두환 시절에 계엄사령관을 지냈던 이희성 대장이 그랬었잖아요 이희성 대장도 5.18 광주 사태 때 북한의 게릴라들이 개입됐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딱히 증거를 못 잡았을 뿐이지 그것을 적극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그 지만원 박사가 주장하는 게 그거잖아요 지만원 박사가 하는 얘기에 양아치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양아치라는 얘기가 뭡니까 내가 그 전에 여러분들한테는 얘기가 조금 다른 방향으로 나가겠지만 예전에는 내가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맨 적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맬 때 나를 놀리는 사람들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양아치라고 했어요 양아치라고 놀렸습니다 그래서 양아치라는 말을 이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양복에 넥타이를 맸다고 양아치가 아니고 양아치라는 것은 그 사회의 아주 저급한 층들을 그러니까 밑바닥 계층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만원 박사가 주장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양아치들이 나서서 무기구를 탈취했다고 아닙니까 양아치라는 것은 구둑닦이, 껌파리, 지하철의 잡상인, 노숙자, 공돌이들 이런 사회의 밑바닥 계층들이 나서가지고 양아치들이 나서는데 양아치들이 어떻게 무기구를 탈취할 수 있느냐 전문적인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지키는 무기구를 어떻게 그렇게 손쉽게 무기를 탈취할 수가 있었느냐 그리고 무슨 무기는 지만원 박사는 군생활할 때 장교생활을 했기 때문에 웬만한 보병들이 휴대하는 무기에 대해서도 잘 압니다 그런데 무슨 무기는 말이죠 군인 장교도 직접적인 자기가 병과 아무리 군인 장교를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자기가 병과에 속해지지 않은 장교는 이 사용법을 모른답니다 그럴 것도 아니겠어요 자기 병과가 아닌 장교인데 그러니까 육군 보병병고가 아닌 다른 병과의 장교는 보병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무기를 사용 못하는 무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역 장교도 소속 병과가 아닌 장교는 사용할 줄을 모르는데 어떻게 껌파리, 노숙자, 공돌이들 있다고 나서서 경비가 삼엄한 무기를 탈취했으며 어떻게 전문적인 무기를 능숙하게 다루는가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5.18 얘기할 때는 그겁니다 5.18 얘기할 때는 처음에는 내 생각에는 그래요 처음에는 이게 민주화운동으로 소유사태가 생겼습니다 민주화운동으로 소유사태가 생겨가지고 점점 더 사태가 커지고 이렇게 혼란이 커지다 보니까 북한의 게릴라들이 개입됐다 그겁니다 내 생각에는 그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만원 박사가 주장하는 얘기들 중에서 일부는 과장되고 좀 지나친 면이 있긴 있어요 그런 건 내가 동의를 안 한다 그겁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맥락은 전체적인 의도는 지만원 박사가 말하는 전체적인 의도는 나는 지만원 박사의 말이 맞다고 찬성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여러분 그 지만원 박사가 전라도 사람들하고 무슨 워카 심정이 있다고 맨날 무슨 원한이 있다고 맨날 전라도를 욕하겠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북한의 김 씨 정권은 호시탐탐 노리는 겁니다 어떻게 적화할 그런 때를 호시탐탐 노리는 거예요 그런 남한의 적화할 때를 호시탐탐 노리는 김일성 정권이 아니 광주 사태에서 광주에서 그렇게 혼란스러운 사태가 벌어지는데 그걸 가만 놔두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얼씨구나 좋다고 손바닥을 칠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아니 아까도 내가 첫머리 얘기를 했잖아요 유교가 끝난 지 10여 년이 지나가지고 대한민국이 국군을 월남에 파병시키고 또 미군도 월남전에 아주 대대적으로 뛰어들고 이러다 보니까 한국 방위에 한국 안보가 소홀해질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때가 왔다 생각하고 중공에 가서 군사를 지원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 아닙니까 남한에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민군만으로서는 해방시킬 수가 없다 그러니까 중국 여보쇼 당신네들이 군사를 지원해 주십시오 내가 남한을 해방시키겠습니다 그랬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다 군사기밀문서가 다 공개되고 있잖아요 유교전쟁도 북한에서는 남한이 북침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러시아와 외교관계를 맺음으로써 러시아에 보관되고 있던 유교 극비문서들이 다 공개됐잖아요 그 극비문서에 어떻게 됐나요 유교는 김일성이가 일으켰다 김일성이가 남침을 했다 이게 다 러시아 극비문서에 다 공개된 거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교가 지난 지 불과 10여 년 만에 또다시 한국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던 게 바로 김일성입니다 그런 김일성이가 광주에서 혼란사태가 벌어지는데 그걸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냥 바람만 보고 가만히 있겠어요 옳다 이제는 때가 왔다 개입할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내가 5.18 광주사태에 관해서는 되도록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오늘 내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5.18 광주사태는 처음에는 그것이 민주화 운동으로 번졌지만 점점 더 쇠가 커지고 혼란하게 되니까 그다음에 북한 기릴라들이 개입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만원 박사의 말을 전보다 내가 옳다고 찬성하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인 맥랑은 전체적인 얘기는 지만원 박사의 의견이 상당히 일리가 있고 신뢰성이 있는 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5.18 광주사태에 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내가 요즘에 굉장히 바빴습니다 전번주 토요일 날에는 충남의 신성리 갈대밭을 다녀왔고 오늘은 집에 있는데 오늘도 내가 굉장히 그 집에서 또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 녹화를 좀 못 올렸는데 그래서 오늘 주말을 맞이해 가지고 처음 녹화를 해서 올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활 한복도 이렇게 착용을 하고 이렇게 해서 올립니다 또 하여튼 주말에 시간이 있으니까 할 일이 많다 하더라도 그동안에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상당히 밀렸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녹화를 좀 많이 해서 올리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ESE bee bee 감사합니다.